예수님의 사랑은 고난 중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죠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에로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꺾어서 허산나 찬양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고별설교와 고별기도를 들으시게 됩니다 18장에서 사로잡히시고 19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때 그날의 성금요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을 성금요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고난의 여정, 그 여정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아무래도 휘청거리게 되죠 예수님은 고난을 찾아왔을 때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참 우리는 어떤 고난이 마거나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두렵잖아요 예수님은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였던 까닭은 고난을 예측하셨기 때문이죠 고난이 앞으로 올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생애를 사셨지만 예수님은 머지하자 임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예측하는 것은 지혜죠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고난으로 가득 차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때로 고난이 있지만 인생에는 마치 자연의 사계절처럼 따뜻한 봄 또 뜨거운 여름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이 있고요 그리고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찾아오죠 우리는 추운 겨울을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추운 겨울을 찾아오죠 추운 겨울이 되면 모든 것들은 쉬죠 멈추죠 수동태가 되죠 그러나 겨울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봄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봄을 이길 수 있는 겨울은 없습니다 봄이 오면 겨울은 반드시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어떤 고난이 찾아오지만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평화로운 날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묵묵하게 그렇게 고난을 극복하셨는데 그 고난을 극복하셨던 주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묵묵하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냥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우리는 고난이나 고통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고난을 영광으로 아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보는 시각을 받고 났어요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고난은 주주로 생각했잖아요 요한복 9장에 보면 남에서부터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이것은 누구의 주냐고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새로운 고난에 대한 이해와 관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고난에 대해서 십자의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셨어요 요한복 12장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때 안드레와 빌립과 헬라 사람들에게 놀란 말씀하세요 12장 23지로 보면 예수님의 시대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세요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을 이렇게 환영해 버리면 예수님처럼 또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게 되면 고난의 스토리는 달라지죠 물론 우리 예수님의 경제에 이르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잘 극복하고 고난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주님이 생애 마지막 7일 동안에 굉장히 힘든 고난의 기간들인데 고난의 기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비밀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심으로 고난을 극복하셨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보면 죽음보다 강하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진짜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강하고 고난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면 사랑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고난 중에 그게 굉장한 힘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보면 6월주일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 보면 자기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사랑의 원리를 배웠어요 그것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전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인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는 안 돼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내가 날마다 접촉하고 한 평 땅 안에 살고 있는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성도들과 또 직장의 직원들과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전 인류를 향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전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가루니다가 자기를 팔 걸 말씀하세요 사도의 왕은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벌써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루니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념 없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도 오셨다가 하나님께도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가루니다가 있잖아요 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한번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그들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훌륭한 역할을 감당할 것을 아시죠 예수님은 지금 권한 가운데 들어가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사랑하세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참 신비로워요 여러분이 이제 다 어느 정도 고통을 다 경험해 보잖아요 고통을 경험하는 중에 고통에 민감하고 내 고통에 몰입할수록 고통은 증폭이 돼요 이게 고통에 신비롭고도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내가 집중하면 마치 만지면 커질수록 점점 커지는 괴물처럼 고통이 점점 증폭이 되는 거죠 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내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나 문제를 떠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에 집중하다 보면 신비롭게도 우리의 고통은 절감되거나 아니면 잊어버리는 생각이 생겨요 남을 사랑하다 보니까 남의 사랑하는 몰입하다 보니까 아픈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에 거기에 몰입하신 것이 아니라 우선 그날 하루 주어진 그날 하루하루를 제자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몰입하니까 고난을 잠시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본인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다고 말씀한 게 아니고 제자들의 아픔을 이해하시면서 그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사자로 들어보시게 되면 전날 삽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의미하는 구속의 드라마 복음의 드라마의 메시지가 깊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인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대하 수건 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남겨있습니다 어떤 삶의 비밀 같은 게 담겨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 옷이 더러워진 옷이 스스로를 씻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옷이 깨끗하게 되려면 누군가가 비누를 사용하고 물을 사용해서 세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릇이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더러워진 그릇이 스스로가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세제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우리 인간이 더러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 더러운 죄를 우리 인간 스스로가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대신 어떤 은혜의 은총의 수단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지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너의 죄를 너의 스스로가 씻을 수 없다는 것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수로 그들의 죄가 씻은 받을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한을 극복하셨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발을 씻어주신 성김의 사랑이죠 어떤 사랑이죠? 사랑도 구체적인데 예수님이 섬기셨다 예수님은 섬기로 오셨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전 인류의 소위 말하는 어떤 종교들을 우리 연구해 보면요 섬기신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로 희생하시고 자신을 낮춰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 영광인 거죠 저는 예수 믿고 나면 믿을수록 더 더 감사해요 진짜는 진짜 기독교의 정신은 바로 그런 게 뿐만 아니라 그게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늘 섬기기만 하신 건 아니죠 섬김을 받으시기도 하시죠 우리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 자민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또는 신앙이 깊다는 분들은 항상 섬기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렇게 늘 주장하죠 늘 섬기기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도 섬김을 받으셨어요 특별히 13장에서 제자들을 발휘시키시는데 12장에서 예수님이 먼저 섬김을 받으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그것도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거죠 물이 아니라 값비싼 향유를 이건 장차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셔서 값비싼 향유보다 더 비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하나의 그림자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하세요 한번 12장 3재를 보게 되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도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은 물로 제자리 발을 닦아주셨는데 여인은 머리털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가 머리털이죠 그리고 머리를 가장 잘 가꾸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머리털인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셨어요 그걸 지켜보던 가난자가 흥분합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을 성기셔야지 성기를 받으시다니 흥분합니다 그리고 어카베게트는 여인을 야단을 치죠 그 일에 대해서 사도의완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12장 4자로 들어보게 되면 제정환호스 예수를 잡아주러 가르친다 말하되 이 향유를 어째야 300태 한원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었느냐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런 도둑이라 돈길을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게 사도의완이 지금 이 가르친다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다에게 가만두라고 여인이 나의 죽음 나의 장례를 내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칭찬하세요 훌륭하다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여러분 사랑은 결코 일방적이 없습니다 사랑은 섬기고 섬김을 받는 데서 깊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섬김을 받는 것도 섬김이에요 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참 섬겨야 되겠다 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섬겨지면 괜히 불편할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 리치하드 파스터가 쓴 책 가운데 영적 훈련과 성장하는 책이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 예수님의 생애를 쪼고 얘기하면서 섬김의 영성을 강조하는 중에 예수님이 섬기시는 중에 섬김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때로는 섬김을 받는 것도 섬김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섬기를 받을 때 우리를 섬겨주는 대상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죠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를 섬겨줬을 때 그 섬김을 거절한다는 것은 관계 맺는 걸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리아의 이런 섬김 또는 누가 보면 실장에 나와있는 그 주인인 한 여인의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에 있어서의 상호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섬김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섬김을 받는 중에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섬김을 받는 중에 그 섬김을 받으면서 섬김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복득하게 하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 치유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줘라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와 또는 천생에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여 본을 부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너희가 저 이웃에 발을 씻기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왜 그렇게 가정생활이 어렵죠 왜 이렇게 부부생활이 어려운 거죠 왜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것은 뭐냐면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히 대하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죠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는 거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 보니까 가려다가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표시를 한 거 보면 그래요 그러나 스승이신 예수님은 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면 놀라운 감동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죠 씻음은 용서를 의미하죠 베드로의 차례에 왔어요 베드로는 특별한 기질을 가진 사람인 게 분명해요 역제로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이러시니 베드로가 이럴 때 쥐여 죽겨서 내 발을 씻시나 할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발을 씻고 싶지 예수님은 제 발을 못 내놓습니다 여러분 발은 더럽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사람이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발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발을 보여드림으로 조금 더 비유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서로 드러내므로써 우리는 치밀한 관계 어떻게 보면 우리 비밀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비밀스러운 죄죠 우리 비밀스러운 연약함이죠 그것을 드러내므로써 오히려 우리가 서로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싫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대파의 시대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유는 알리라 그리고 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라 괜히 중요한 말씀 예수님의 대파의 시대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만약에 내가 나의 성김을 받지 않으면 너 하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김을 주고받는 관계 성김은 성김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성긴다는 것은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성기를 받는다는 것은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믿음은 관계죠 사랑은 친밀한 관계죠 믿음은 이론이 아니죠 어떤 논리도 있지만 논리를 뛰어넘는 거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에 내가 발을 씻어줄 텐데 거절하면 너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또 너무 또 극단적으로 나가죠 베드로의 기질인데 구제십제로 보니까 시원 베드로가 이럴 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예수님께서 이럴 때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쓸 필요가 없는 이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내가 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 대단한 말씀이시죠 여기서 목욕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칭의 의롭담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한순간에 누구나 차별 없이 어떤 똑같은 차원에 이르는 거예요 원죄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우리들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크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삼받음으로 우리의 온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얻는 게 칭의 의롭담을 얻는 거죠 은혜로 이것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나 이후에 이후에 이렇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죠 이딴한 삶 동안에 그때마다 우리 발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죄를 회귀함으로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칭의의 과정은 칭의의 순간은 누구 하나 똑같아요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은 사람에 따라 더 깊은 성화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못 미치기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결국은 성화에 이르죠 또 결국은 영화에 이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렇게 발을 신는 게 중요하죠 마치 우리가 날마다 안경을 닦고 또 옷을 빨아 입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지우는 죄에 대해서 그걸 회귀하고 씻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게 참 너무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발이 지금 열두 명의 발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열두 명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스물 네 개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고 발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씻어주고 무릎 꿇고 그리고 닦아준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아주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죠 여기서 이 놀라운 장면 속에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실 이 제자들의 발이 무슨 발이냐면 장차 예수를 팔 발이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발이요 그리고 예수를 부인할 발입니다 그런데 그 발들을 씻어주시면서 무릎을 꿇고 씻어주시면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이게 진정한 용서인 거예요 우린 눈을 좀 도와주면서 불편하게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용서하면서 마치 협박하듯이 내가 지금 용서하지만 당신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군물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이게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무릎을 꿇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무릎을 꿇고 용서하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섬길 때 불편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라면 나누고 섬길 때도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섬기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섬기지만 가끔 교회에서 실수하는 건 뭐냐면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마치 무슨 월급을 주는 것처럼 교회가 아주 대단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불편하게 선교사님들을 만드는 수가 있잖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면 안됩니다 선교사님들을 섬겨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도 섬겨지도 섬겼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도 있다면 그것은 세 가지죠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말씀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3자로 보면 너희가 내가 일러진 말로 힘이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죠 예수님은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자로 보게 되면 그 아들에서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생수가 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위로하시는 사랑이죠 이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묵상하면서 예수님 사랑은 정말 대단하시다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 걸 아시잖아요 13장에서 이게 지금 한 장이에요 한 장 13장 한 장 안에서 예수를 파는 제자가 나타나고 예수를 세 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안 돼 너희는 희망이 없어 여기서 이제 끝내자 그런 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정말 감동적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장차 큰일을 성취하리라는 약속을 통해 위로하세요 제자들에게 큰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보통 보세요 우리가 제자를 키우다가 또 누굴 돕다가 우리 배신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저런 사람을 도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저런 사람을 제자로 키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세 번 부인할 제자들에게 예수님 곁을 다 떠나요 마태복 26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다 나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위로하세요 다시 돌아올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랬죠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신 너에게로 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동안 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라 그게 놀랍잖아요 너희 큰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신뢰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장 붙잡아주는 건 신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신뢰해주고요 자녀들을 신뢰해주고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과 동료들을 신뢰해주는 게 필요해요 잘못할 수 있죠 실망할 수 있죠 그러나 극까지 믿어주는 거죠 아내와 남편을 극까지 신뢰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죠 주님이 보여준 사랑이에요 우리 같으면 피신할 수 있을 걸 아는데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큰일을 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약속을 통해 이루어왔어요 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큰일을 하는 거 내가 다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랑을 베풀다가 속상하면 그냥 끝내죠 여기서 끊자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계속 도와주겠다고 14장 13절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이름을 무엇으로 구하진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할 것만 아들로 말며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을 무엇을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와 내가 밀어주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죠 사람은 이렇게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잖아요 생각보다 예수님은 부활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왔죠 이게 가장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마태문 20장 19절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지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나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믿어야 되지 않느냐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연성 과비의 아들을 살리셨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그런데 요한범 11장에서 가장 절정이죠 죽은 나사로 살이나 무덤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을 믿을만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죽은 자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면 누가 예수님을 살립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냥 주님 말씀하시죠 반드시 살아난다 나를 살리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오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그러면서 성령을 또 약속해주세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님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셨고 이 성령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버리셨지만 성령님은 곁에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잠시 버리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죽은 천장에 계셨고 예수님을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중에 찾아오신 거죠 그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려니 더 놀라운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위기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위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누구죠? 이 보혜사란 파라크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 같지만 다른 이게 다른이란 헬라가 보통 잘 사용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여러분 다른 종류의 다름이 있고요 종류는 같은데 다른 게 있습니다 보세요 이 마이크가요 똑같은 마이크예요 왼쪽 마이크와 오른쪽 마이크가 같은데 달라요 보세요 책과 이 마이크는 달라요 현저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다른 성경이에요 그런데 같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보혜사신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한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네 가치만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삼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영, 성령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역시를 입을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의 경험을 하시고 또 장애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시공을 초월하시죠 그러나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게 더 축복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승리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 하셨다는 거죠 승리하셨다 십자가장에 나가셨습니다 마귀와 싸우고 지혜와 싸우고 그리고 죽음과 싸우고 사망과 싸우는데 주님이 제자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사다란히 이기고 우리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사실은 죽음이에요 죽음 마지막 적이에요 애니미 그게 사망인데 주님이 오셔서 사망을 죽여버린 거예요 죽음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쳐버리신 거죠 말씀하시죠 16장 심장한 삶을 들어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화를 하나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였노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거죠 로마서 8장 35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할 수는 말면 우리가 넉넉히 끼는 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제자들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었어요 그들의 발이 한때는 더러웠거든요 예수님이 팔고 버리느라고 그런데 주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11명의 제자가 복음을 증거할 발이 될 걸 아셨던 거죠 예수님이 안보건 놀라우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깨끗하게 발을 씻어준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신을 시켜주셨어요 복음의 신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신발을 씻겨주신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도대체 또는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떠오른 게 누가 보면 15장 사건이었어요 탕자가 죄를 졌죠 집에 돌아올 때 면목이 없어요 장버 옆에 나가가지고 나는 아들이라고 불리울 자기 교수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난 종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넌 종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셨던 거죠 그럼 15장 22자로면 아버지는 종들의 길에 대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세 가지예요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두 번째 가락지 반지죠 세 번째 신이죠 이 세 가지가 이 탕자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좋은 옷이 뭘까요 중동 지방에서 평생 동안 연구하면서 중동의 문화를 연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했던 학자 중동에서 본 예수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이 탕자의 비율을 얘기하는 가운데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누구는 무슨 옷이냐 아버지 옷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한 아들이 이렇게 허랑방탕하거나 아버지를 거기에 가서 집을 나갔을 경우에 보통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두 번을 치느라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 옷을 입히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옷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옷은 예수님의 옷이죠 아들의 옷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그 의의 옷이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신데 왕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다들 기억하세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왕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왕같은 지상 삼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묵상하다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에스드 사건이에요 에스드 사건 아시잖아요 에스드 보면 모구보르드기가 어떤 왕을 반역하는 사람들의 그걸 차단해가지고 왕을 구출하잖아요 사실은요 그 왕 중에 기록하죠 나중에 아시잖아요 그 왕이 참여하나가지고 왕줄기 읽다가 오우 이 사람에게 상을 안 줬구나 그래서 상을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말에게 물어보죠 내가 종기케 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종기케 할 수 있겠는가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놀라운 대답을 하죠 에스드 6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왕께 알으되 왕께서 사람을 종기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하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와우 왕복 제일 좋은 옷이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의 옷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은 뭐냐면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왕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딱 가락지는 뭐죠 인장반지예요 권이에요 자녀 권세뿐만 아니라 이것은 창고에 문을 여는 열쇠예요 군무총리가 된 바로에게 바로가 요셉에게 준 게 뭐죠 인장반지죠 장사 40장 40절을 보게 되면 자기 인장반지를 뼈 요셉에서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호스를 입히고 금사살 먹이 걸고 인장반지 입기는 되게 중요한 거죠 권세죠 세 번째가 신이잖아요 왜 신이 중요하냐면 중동문화에서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신발을 신지 않은 거죠 사람이 모세를 부르죠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뭐냐면 너는 종이라는 거예요 요수와도 마찬가지죠 너는 발에 신을 벗어라는 거죠 신자가 오게 되면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신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중동에서 생활했던 학자가 뭐라고 그러자면 지금 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종들아 너희가 가서 내 둘째 아들 탕자에 신을 신켜주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종들이 탕자 앞에 무릎을 꿇고 신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주인님 우린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생긴 것처럼 당신을 생기겠습니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싶은 건 아니라 그 제자들로 하여금 좋은 소식을 전한 발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신을 신켜준 거죠 사도바오리 예배축장 15절을 보게 되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복음 15절에 가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왔어요 저는 이거 좀 충격적인 건데 제가 요한복음 15절을 계속 암성하는데 어느새쯤 오게 되면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를 와서 담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로 하지 않냐 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를 친구라 했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람미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되는데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군요 이 문맥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열둠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곧 이들이 곧 십자가에서 다 도망갈 제자들이라니까요 그리고 그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거고 가누대는 예수님을 팔 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종이로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거죠 우리를 장자로 삼으신 거죠 이게 십자가의 권한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죠 그렇다면 권한주간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권한을 깊이 묵상하지만 동시에 사실은 기뻐하고 감격해야 돼요 십자가의 권한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은혜와 누리게 된 신분의 변화와 그리고 영원한 영생에 대한 생각한 다음에 놀라운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권한에 몰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그리고 권한 전어머에 있는 영광의 영광을 보신 거죠 노감 24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엠마오르한 투지에 말씀하셨으면 그 영광 십자가를 통한 영광, 십자가의 영광 그 영광은 부활의 영광인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가누두자는 스스로 주님을 저버릴 뿐이지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끝까지 밀어주십니다 끝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고 권한주관과 부활주관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을 목회자들과 성도 간의 서로의 사랑과 가족 간의 깊은 사랑들이 우리 민족 또 열방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고마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또 영혼의 양식을 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며 권한을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초월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권한주관에 감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